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 전자투표기, 이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콩고인들이 대거 입국해가지고 인쇄소에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투표지를 찍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한국의 부정선거에서도 이렇게 대량의 투표지, 인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지난 주제입니다마는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도대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정의를 생각하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는 10월 초에 있었던 그런 데서 한국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제도를 종이로 위장한 전자투표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이투표제로 위장된 전자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전자투표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정리된 것이 뉴데일리 신문이 2018년 12월 20일 날 아주 사건 전모를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투표기, 콩고 유혈사태, 대선 연기, 숫자 조작 논란, 전자투계 표기와 선관위 장악 의혹, 국제사회 선거 조작 우려 현실이 되다.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민주콩고 선거위원회가 지난 12월 13일에 불에 타습하게 된 8000여 대의 선거투표 장비를 대체하고 5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시하기 위해서 대선을 30일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했다. 1년 전에 민주콩고 선거위원회가 한국산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느라 이 문제는 이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컴퓨터로 통과한 숫자는 다 조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콩고 야권은 오래전부터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대 시위를 벌려왔네. 우리나라 사전투표 여러분들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시위를 콩고에서 벌렸네. 이들은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며 현재 집권하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대선 연기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요. 지난 10일에는 전자투표기 사용 불과 선거인 명부 제작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자 미국대사 지금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은 콩고 선거는 종이투표로 치러져야 되고 미국은 전자투표기 사용을 지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이 내용은 2018년에 오랫동안 재임하고 있던 카빌라 대통령이 자신에 의해 첫 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권력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정성을 저지른 걸 보죠. 카빌라 대통령이 자신의 충성파를 내세워 대선에 승리한 뒤 자신의 재임 시절 저지른 범죄를 맨책받고 2023년 또 12월에 세 번째 대선을 노릴 거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래서 해킹이나 조작에 취약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료를 한다는 것이 민주콩고의 야권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신을 찾아보니까 한번 인용할 만한 때가 영국의 유력지인 파이낸셜 타임에서 기사를 잘 다룬다. 콩고의 선거 데이터가 거대한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드러냈다 이런 보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콩고 선거든 대한민국 선거든 간에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해야 되고 숫자 조작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표를 훔쳐가지고 표를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네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가장 위쪽이 민주콩고에서 우리나라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빼내가지고 야권의 이름들 제보한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에 파율로 이 사람이 이제 야권 후보고 유력 후보고 그다음에 시세케디라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지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의 후계자 그다음에 샤다리라는 사람은 제3의 후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맨 밑에 푸른색은 맨 밑에 푸른색은 국가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국가가 발표한 선거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것은 이 민주콩고의 카돌리께서 실제로 뭡니까 촬영 같은 걸 내가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국가의 공식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유출된 선거 데이터 카돌릭 여러분들 단체가 이런 발표한 선거 데이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주콩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력 야당 후보의 표는 줄이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정선거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후보들은 표를 늘려준 겁니다. 이게 맨 밑에 있는 찢은 푸른색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15 총선 같은 경우 서울시 종로구 같으면 황교안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5장 조작값 45%를 이용해 가지고 훔쳐 가지고 이낙연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실제 자료보다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늘려준 겁니다. 이런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보시면 마틴 파율로 야당 후보입니다. 지난달 콩고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한 승자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두 개의 개별 투표 데이터 수집을 분석한 결과 이 두 개의 데이터는 한 사람이 선관위 자료를 빼내 가지고 유출한 거 하고 그다음에 카돌릭께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 분석한 결과 이제 권력을 지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이 민원 후계자인 펠릭스 치세케티가 역사적인 투표에 승리했다는 당국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나타난 부정성을 한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조사한 다양한 선거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전체 투표의 86%를 차지한 파율로 후보는 59.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집권 세력이 민원 후보는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조작해버린 겁니다. 1등 후보를 표를 깎고 2등 후보를 표를 올려줘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만든 겁니다. 이 카돌릭 교회가 제공한 자료는 4만 곳이고 그다음에 한 유력 인사가 유출시킨 것은 6만 2716개의 투표기계에 수집된 전자자료인 거죠. 야당 후보는 300만 표를 훔치고 여당 후보는 410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항상 모든 여러분 선거는 득표수를 조작합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조작한 것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단의 x축이 유출된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상단이 뭔가 하니까 카돌릭 교회가 조사한 겁니다. 이 두 자료의 상관관계가 거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후보 파율로가 이긴 겁니다. 두 데이터가 다 파율로가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다음에 카빌라 대통령이 미는 후계자가 패배한 겁니다. 카돌릭 자체 조사한 것하고 유출된 조사가 다 파율로 야당 후보와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보면 숫자를 조작한 거니까 파이낸시 타임도 대단하네요. 두 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두 개 자료의 상관계수 관계성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0.9 몇 프로가 나오니까 거의 일치하네요. 그만큼 자료의 신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콩고 같은 나라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거 데이터가 굉장히 잘 정리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정선거를 판별하는 것이 쉬운 나라죠. 우리는 그런 선거 데이터 관리가 비교적 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어렵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얻었는데 콩고란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인구가 아주 많은 대국이지 않습니까? 1억 명 정도로 갖고 있는 그 민주콩고가 민주화가 되는데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될 건데 전자투표기를 팔아 가지고 민주콩고에서 이제 여기에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로자로 이렇게 입국을 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한국 업체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 김정은이도 대단하지만 우리도 참 대단합니다. 이게 보편적 가치에 위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를 아무리 물건 팔아먹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미루시스템이 또 k-web인가 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퇴직 임원들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